정상 시청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가 지금 바닷건에서 약세를 좀 계속 보였죠. HLB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본 바로는 이 바닷건 약세에서 지금 투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왜 투심이 무너지느냐.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없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 이거 전부 다 사기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옵니다. 문득 들어오는 그런 마음을 한 번씩은 느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텐데 지금 어떤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수 있는데 HLB는 지금 좀 다르다 그랬죠. 아주 강력한 비빌 언덕이 있는 그런 지금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게 세상에 이미 나와 있고 7년째 판매가 되고 있는 약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중국의 항서지역이 리보세라닙 하나 런칭을 해서 중국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을 90조까지 만든 장본인이죠. 실제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리보세라닙입니다. 리보세라닙. 자 그 판권을 전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장난치는 수준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장난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완벽하게 지금 HLB 권리로 완전하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돈을 좀 써서 완전하게 가져왔죠. 자 그러고 이제 바닷권에서 많이 헤매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바닷권에서 특히 헤맬 때 HLB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기 말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닷권에서 헤맬 때 절대로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겁을 내서는 안 되고 겁을 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는 오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겁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고 뭐 게시판에 보면은 아주 바닥을 칠 때 진영훈 회장 욕으로 이제 도배가 됩니다. 도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 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얘가 공매도들이 아주 낮은 가격일 때 공매를 쳐서 많이 물려있는 총무이죠. 약간 셀트리온하고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공매도가 코스타 1위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게시판 쪽을 상당히 장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당히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바닷권에서 이제 투심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또 글들도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팩트만 딱 보면 되죠. 본질만 보면 됩니다. 리보세를 여기 손에 쥐고 있죠. 손에 쥐고 있는 약이고 이 나노코박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베트남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채비가 최근에 최근 몇 년 동안에 진영훈 회장이 상당한 수안을 발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알짜 회사들 자회사로 편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뭐 편입을 했을까? 그렇지 않겠죠. 아주 큰 생명과학 회사를 지금 꿈꾸고 있죠. 아주 포부가 아주 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진영훈 회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스케일을 보면은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리보세라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나노코박스도 있죠. 나노코박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앞으로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절대로 없어진다. 만약에 없어진다면 독감 백신이 먼저 없어질 겁니다. 독감 백신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없어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안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바닷건까지 내려와서 지금 정말로 힘든 흐름을 오랫동안 보여줬는데 그럴 때 어차피에는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그냥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죠. 그리고 LB가 움직일 때는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왜 그럴까? 오늘도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7%, 8% 정도 올라서고 있는데 오늘 강하게 밀어 올려서 VI까지 걸었습니다. 걸고 60선 딱 터치했죠. 60선 한번 터치하고 윗걸이 좀 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HLB의 위치를 보면은 이건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검찰에 통보돼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다. 이 소식으로 급락을 시켜놓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그 부분을 해소를 했죠. 해소가 됐는데 여전히 지금 주가의 위치는 그런 뉴스 가지고 끌어내린 마치 뭔가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했던 그런 가짜뉴스죠. 지금 이 나와서는 안 될 뉴스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 위치까지 내려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는 혐의를 일단 벗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혐의를 벗어 던졌죠.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리보세라닉으로 플레이하던 그 위치까지는 가야 되겠죠. 5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있어야지 정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주가 위치가 상당히 많이 밑으로 정말로 많이 내려와서 이 바닥을 잡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쌍바닥 사중바닥까지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사중바닥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죠. 어제 이렇게 좀 내려갔지만 이거 뭐 잠깐 나이 갈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 정도 위치에서는 걱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매수기이면 매수기였지 지금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에서 지금 나올 만한 소식들이 많죠. HLB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거는 아주 좋은 소식 아주 큰 소식이 나왔죠. 리보세라닉 지금 HLB의 거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리보세라닉에 대한 부분에 박차를 간다. 속도를 낸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FDA에서 지금 경력이 화려한 그런 인사를 지금 대표이사로 선정을 했죠. 대표이사로 선정해서 이제 연구개발은 연구개발대로 하겠지만 이제 FDA 승인을 받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진행, 일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실수가 좀 적어지겠죠. 아무래도 이게 FDA 승인을 받는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FDA 승인을 받아낸 게 거의 없습니다. SK바이오에서 하나 이제 받아냈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연구개발을 정말로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B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문가를 완전히 영입해버렸죠. FDA에서 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리를 완벽하게 지금 노하우를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대표이사가 됐기 때문에 진행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껄끄럽게 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간다. 이런 부분이 이제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런 절차나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잘 몰라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까먹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보세라닙을 상용화시키는 FDA 승인을 받아내는 쪽으로 완전히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정말로 대단한 인사를 엘레바 쪽으로 지금 영입을 한 상태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진영원 회장의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는 수화는 정말로 타의 추정을 부러워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지금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 바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비비런팅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닷건에서 헤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갈 때 정말로 크게 움직이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기업의 가치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큼직큼직한 아이템들이죠. 큼직큼직한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호재의 소식이 나오고 지금 기대감 스토리가 나온다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스토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도 거래 터지면서 아주 가파르게 올랐죠. 여기서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가파르게 올랐었죠. 이런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기업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